글로벌 명품 도시 강남구가 불과 몇십 년 전엔 온통 논과 밭이었다? 강남발전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수 있는 리마인드 강남전이 7, 8월 두 달간 구청 본관에서 진행됩니다. 1층에선 토박이 주민들과 유서 깊은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옛 소장품을 전시 중이고요. 2층에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렸던 한티마을 대치동전의 전시품과 더불어 강남구가 수집한 아카이브 강남 속 옛 사진들이 놓여있답니다. 언젠가 한 번쯤 본 적 있는 것 같은 옛 물품들, 참 반갑고 정겹죠? 특히 개막식에는 강남 토박이 주민들이 참석해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던 강남구가 글로벌 명품 도시로 성장하는 상전 벽회의 과정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답니다. 강남의 옛 발자취를 이런 행사를 하시니까 옛날 생각이 더 나면서 감회가 깊었습니다. 리마인드 강남특별전은 8월까지 계속되니까요. 우리의 옛 삶의 모습과 더불어 강남의 살아있는 역사를 되짚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 가져보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주